치대생들은 치실을 잘 쓰나요? 아, 치실이요? 네, 치알하고 칫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좀 궁금해요 임플란트는 학교에서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일링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모교에 왔습니다 연세대 치대에 제가 아는 동생이 원내생 진료라고 해서 치대생들이 채워야 하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우선은 배고프니까 학식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회관 만나샘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제일 싸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기에 교직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한 2,000,000원 비싼데 반찬이 많아요 5,000원짜리 학식입니다 끝 빼기 잘 먹겠습니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가볼게요 고고 고고 1,000,000원을 내고 원내생 진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핑계로 의사 가운을 입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박상신입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축과대학 본과 3학년 김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원내생 진료를 받았잖아요 원내생 진료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 또 궁금한데요 원내생 진료는 저희 축과대학의 커리큘럼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치과병원이 원내생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데 다른 과의 학년으로 치면 5학년, 6학년 치과대 학생들이 진료를 본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생 진료실의 가격은 일반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한 반값에서 3분의 2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딱 사람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은 치아가 어떻겠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치아에 충치가 있고 그런 건 사실 잘 모르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치아의 배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두상 얘기하실 때 장두형, 단두형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수평적으로 길다, 짧다? 뭔가 그렇게 구별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이게 사실 치과에서는 위아래로 길다, 짧다를 구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로 길면은 장두형 그리고 위아래로 짧으면 단두형 이 경우에는 교합의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많이 하시는 주걱턱, 무턱 이런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는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거나 들어간 경우를 그렇게 불러요 교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치나 혹은 잇몸에 갖고 있는 질환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치과에 관련돼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치대생들은 치실을 잘 쓰나요? 아, 치실이요? 혹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치대생들은? 제너럴한 느낌으로 아, 제너럴한 느낌으로 아, 일단 저는 많이 쓰지 않고요 다른 동기들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실 뭔가 저도 그것보다는 덜 쓰는 것 같은데 조금은 과정해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만나러 가면 그렇게 진료를 보면 치실을 많이 쓰라고 하는데 그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타인의 궁합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잘 안 씁니다 치실 쓰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치실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치간이라고 부르죠? 치간을 닦는데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실을 썼을 때랑 치실을 쓰지 않았을 때를 저희 과에서 전공 시간을 배우면 좀 차이가 크게 나긴 해요 특히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실을 사실 쓰면 좋긴 하죠 쓰면 좋긴 하겠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쓰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인... 현실적으로요? 바쁜 일반인들을 위해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매일 쓰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사실 뭐 양치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치질 매일하고 식사 끼니마다 하는 게 좋다고들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매일 양치 안 해도 충치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죠 치실도 그거랑 똑같아요 매일 매 끼니 먹을 때마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일 매일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틀 3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틀에서 3일에서 한 번? 뭐 그냥 이상적으로는 매 끼니마다 하시는 게 좋고요 매 끼니마다 하는 게 좋겠지만 치과 회사분들도 뭔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많이 하라고 얘기하시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 중간쯤에 한 2, 3일에 한 번쯤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3일에 한 번? 네 3일에 한 번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일 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치실을 매일 하라고 하면 또 치과에서만 아 네 네 하고 사실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좀 치실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치대생들 치의학을 전공하시니까 네 치약하고 칫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지 좀 궁금해요 아 사실 이것도 뭔가 세분화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 가서 가끔 들으셨겠지만 사람마다 좀 제네틱하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이 있고 잇몸이 약한 분이 있고 혹은 뭐 침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구강 상태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냐에 따라가지고 써야 되는 칫솔이나 치약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되게 잘 생기는 치아예요 그래서 우식에 좋은 치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칫솔도 좀 빳빳한 칫솔을 많이 쓰고 있고요 동네에 있는 치과의사님한테 저는 어떤 치약 쓰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답변해 주시나요? 네 아마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 이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치약이나 칫솔이나 각자 사람한테 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럼요 아 저희 선배님이 그런 사업하고 있는데 한번 구독해야겠네 네 그럼요 칫솔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음 칫솔하고 치약 커스터마이징이 되면은 정말 좋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동네 드럭스토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칫솔 모의 강도도 세 가지로 나눠서 배거든요 뭐 하드, 미디움, 소프트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 치주가 약하신 분들은 소프트한 칫솔 모의를 쓰시고 그리고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하드 그러니까 빳빳한 칫솔 모의를 쓰시는 게 좋아요 혹은 치주가 안 좋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한 거에다가 칫솔 모의 갯수 있죠 종으로 막 두 줄 있는 거 있고 세 줄 있는 거 있고 보통 그냥 뭐 이렇게 플라스틱 달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두 줄모 같은 것도 많이 쓰세요 혹은 한 줄모 쓰시는 분도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치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치주는 그 치아를 제외한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을 다 치주라고 불러요 그럼 잇몸이나... 그렇죠 잇몸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치주인대라고 치아랑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이어주는 조직이 있어요 또 그리고 치조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뼈도 치아주위 조직에 해당되겠죠 아 치주는 이빨에 근처에 있는 것들? 네 그렇죠 치아를 제외한 치아주위 조직들을 치주라고 불러요 아니 저는 좀 부었거든요 이게 네 그쵸 사실 저도 그래서 치과를 많이 안 가긴 해요 치과를 많이 가는 게 좋은데 아프잖아요 마취 주사도 싫고 소리도 무섭고 그렇죠 소리도 무섭고 냄새도 이상한 냄새라고 그래도 치과를 자주 가시는 게 좋은 게 치아는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썩거나 아니면 치수라고 치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아 상태를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거에서 돌아오기 되게 힘든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치가 생겼을 때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냥 그 충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치과 치료의 단계를 네 단계로 구별한다면 처음에 초기에 충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때우는 정도의 수복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더 나중에 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일레이 나 올레이 같은 그런 치료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정말 나중에는 치아를 완전히 죽이는 신경치료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치료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럼 바쁜 현대인 바쁜 현대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바쁜 현대인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는 한 치과를 1년에 몇 번 가면 될까요? 그거는 치과 갔을 때 치과에서 선생님께서 보통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치약이랑 칫솔이랑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충치가 잘 생기는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침이 분비되는 정도가 다르며 잇몸의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고들 말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충치가 잘 생기거나 아니면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년에 한 번 혹은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저의 치아 상태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한 1년에 몇 번 가면 될까요? 아... 환자분이요? 환자분... 시아 상태가요? 편하게 정말 편하게 말해서 오픈 오픈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 개인정보 동의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되게 구황 상태가 좋으세요 응응 정말로 아쉬우신 표정 오빠는 괜히 교정 안 해도 되는 정도예요? 아 교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아랫니들이 혀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한데 근데 그게 크게 치석이긴 한데 안 좋긴 하지만 굳이 교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교정 전체적으로 뭔가 평소에 구강 위생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되게 엄청 좋은거네요? 아 좋은거죠 좋은 표정 저 정도 되면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상위? 아 바쁜 현대인 기준이요? 바쁜 현대인... 어 오케이 바쁜 현대인 오케이 바쁜 현대인 기준 그래도 뭐 상위 한 20-30% 안에 들어가지 않나 20-30%는 좀 후순이야 나보다 좋은 사람도 많구나 굉장히 좋으시지만 경각심을 갖고 약질 하시라고 아 예 약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치대생들이 어차피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은 치과를 가지 않고 치대생들한테 봐달라고 하나요?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아 저희끼리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동네 치과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원내생 진료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인 중에 치과 회사분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받는 그분께 진료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은 동기생들한테 치아 상태를 보여주고 싶지 않군요? 아니요 그거는 뭐 상관없긴 한데 좀 타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네 실습 과정에서 서로의 치아를 보긴 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기 전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연습이 안 된 상태로 환자분께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서로 진료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취 라던지 아니면 스케일링 라던지 그런 좀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그런 쉬운 진료를 할 때는 그냥 저희끼리 서로 해보고 그 다음 환자분을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원내생 진료를 할 때 스케일링을 처음 할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스케일링 처음 할 때 어렵죠 그러면 누굴 처음 했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동기를 처음 했습니다 동기가 동기한테 맡겼네요 스케일링을 맡긴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 서로 서로? 그렇죠 그럼 믿을 수 있는 동기를 선택하겠네요?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번호순으로 서로 그렇게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성적순으로 했나요? 그건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 가나다순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동기생끼리 이렇게 스케일링을 먼저 환자로 할 수는 없잖아 처음부터 그렇죠 김씨끼리 같이 스케일링하고 이씨끼리 같이 스케일링하고 박씨끼리 스케일링하고 박씨끼리 같이 하고 그러면 치대생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나요? 네 할당량은 있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뭐 크라운 치료 스케일링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뭐 있나요? 웬만한 술식들은 다 한 번씩 해보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아요 뭐 크라운도 있고 아니면 뭐 신경치료도 있고 스케일링 그리고 뭐 다른 뭐 웬만한 모든 술식들 규정을 제외한 인플란트는? 인플란트는 학교에서 안 해요 혹시 인플란트 하실때 저희 아버지도 해주시겠나요? 어 그럼요 저희 아버지 이제 이빨이 조금 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원내생 진료를 받았을 때 하성님한테 받았을 때 저는 엄청 만족했거든요 어떤 점이 좀 좋았냐면 제가 다른 곳에서 할 때는 윙 하면서 윙 하는 기계로 했어요 근데 하성씨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발라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차이예요? 스케일링이라고 했는데 둘 다 아 맞아요 그 윙 하는 거는 어 웬만하면 스케일링을 그걸로 하셨을텐데 그건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초음파가 우리가 내는 소리보다 진동수가 높은 소리를 초음파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진동수로 치석에 가하면서 치석을 진동시키면서 그거를 부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치아까지 부서지진 않지만 치아가 아무래도 뭔가 그런 진동을 가했을 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 그게 흔들리면서 많이 시릴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건 핸드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스케일링이죠 어떤 기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끌 같은 거 있잖아요 끌이나 혹은 아니면 긁어낼 때 쓰는 괭이 괭이 네 괭이 같은 어 저 사푸는 살짝 연마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곡괭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곡괭이 같은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곡괭이겠죠 곡괭이 같은 걸로 물리력으로 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동이 안 가해지면서 치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에 영향이 적어요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아 그래서 아마 좀 시리진 않고 그래서 아마 더 안 아프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핸들로 하면은 초음파보다 돈을 더 받나요? 네 아마 가격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저는 핸들로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조금 핸들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마 뭐 핸들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보통 송나병원에서 에잉 하는 거니까 초음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치과사 선생님보다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핸들로 확인 어려우실 거예요 아 그러면 원내생 진료를 받을 때만 핸들로 그렇죠 원내생 진료의 장점이네 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또 핸들로 하는 거는 보통 치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치석이 그 잇몸선 위에 있는 치석이 있고 잇몸선 아래에 있는 치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보이는 치석이 있고 안 보이는 치석이 있고 잇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을 치은연화치석이라고 불러요 네 그 치석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는 없애기 어렵고 방금 말했던 곡괭이 큐렉이라 불리는 걸로 어 치석을 제거해야 돼요 핸들로 네 그렇죠 핸들로 네 그 경우에는 아마 핸들로 하는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안에 있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조성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치석과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딱딱하고 훨씬 더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의 진동수로 그걸 부수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음파 스케일링으로 부수기 어려워서 그 경우에는 핸들로 없애야 되죠 그리고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탄산을 마신 다음에 네 양치제 하면 안 된다 바로 양치제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탄산을 먹은 다음에 네 30분 내에 양치질을 하면 이빨에 무리가 간다고 하던데 아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산이 일단 산성이잖아요 네 근데 치아가 사실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pH가 5.5부터 거든요 그러니까 pH가 5.5보다 낮아지면 충치가 잘 생겨요 그리고 치아 표면이 되게 연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을 먹었을 때 구강 내 입속에 pH가 낮아지면서 치아가 되게 연화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칫솔질이라는 물리력을 가하면 치아에 유해한 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저희 전공 시간에 다루진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가능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